안녕하세요. 산물엘꾼 백대표입니다. 정말 날이 푹푹 찌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분 섭취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저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이 구경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C8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부터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황돔이네요. 황돔치고는 제법 사이즈가 큰 녀석들인데요. 12마리 한 박스에 55,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녀석들은 사이즈가 아주 좋은 개짱어예요. 구워먹기 좋게끔 이렇게 손질을 해서 나온 녀석들인데요. 3마리에 1.5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들은 망치고등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등어와는 조금은 틀린 녀석들이에요. 자, 이렇게 배쪽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인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고등어나 망치고등어나 여름에는 맛없어요. 자, 오늘 깊은골 물레고등은 박스에 2만원씩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사이즈 좋은 백조기, 보구치는 8마리 한 박스에 2만원인데 개인적으로 한 15,000원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새 청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녀석들은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인데 지금 이 시기에도 청어는 맛이 좋을 때입니다. 자, 요새 단새우, 북적 분홍새우가 가격들이 비싼 시기예요. 이 녀석들은 2kg 한 박스에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은 4만원 초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가 기엄뽀짝한 이 대구는 6마리 한 박스에 12,000원인데 요새 대구 싸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지금 보시는 가자미는 용가자미인지 적가자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가자미로 보이죠? 7마리 한 박스에 12,000원인데 야, 진짜 가성비 좋죠? 조림해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아주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병어는 사이즈가 꽤 좋은 편이에요. 선더도 꽤 좋은 편이었고요. 횟감용 이 병어들은 5마리 한 박스가 5만원인데요. 사이즈도 좋고 선더도 좋아서 5만원 값어치는 할 듯하네요. 병어가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횟감이 가능한 민어가 보였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녀석들 키로에 15,000원밖에 안 해요. 뭐 2kg급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민어회를 즐겨도 괜찮을성 싶네요. 자, 옆 점포에서도 횟감용 민어를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틀렸는데요. 키로에 15,00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격이 좋을 때니까요. 횟감용 선어민어 한 번씩 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차, 지금부터는 민어는 수치를 고르시는 거 아시죠?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기입니다.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어, 아고 간만에 보죠. 직접 올렸어.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물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간도 좋고 25,000원 마리에 그냥 무조건. 횟감청은 18,000원. 안 되는 것도 있어. 15,000원짜리도 있고요. 자, 강원도 횟감새우인데 오늘 저는 씨알 큰 거를 선택했어요. 다 자라. 이게 45,000원. 어, 대구 15,000원. 동해안. 남해 거 우럭 18,000원. 자, 총알 오징어 20,000원. 그리고 이거 동해생물대구 엄청 좋죠. 어, 두 마리짜리인데 25,000원. 자, 나로도 장어가 오늘 딱 11짝 들어왔어. 그냥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15,000원. 자, 골뱅이. 2키로 조금 빠져. 1.8 정도. 그리고 골뱅이. 백골뱅이. 오늘 씨알이 엄청 크죠. 28,000원. 어제는 있지도 않았었고 오늘 또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해 거 먹갈치가 들어왔는데 15마리야. 살이 토실토실하면서 엄청 뻣뻣해. 이건 추천이에요, 완전히. 7작 들어왔는데 6작 남았어요. 탕룡은 만원 키로에. 이건 활이에요. 엄청 뻣뻣해. 횟감민어. 키로에 18,000원 주시고 백조기 만원, 장어 만원. 그리고 제주갈치 350짜리 55,000원이요. 오늘은 아구하고 오징어하고 갈치 추천. 네, 민어도 이거 18,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2만원짜리 갈치를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는 한 300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졸성 싶어가지고 이거 한 박스 2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좀만 커지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거 사서 드시면 부담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건 아주 강추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에 와봤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게 대물뱅에돔이에요. 이 녀석들은 제주산이라고 써있죠. 딱 봐도 사이즈가 2kg 가까이 나올 것 같죠. 피를 빼놓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횟감으로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런 녀석들은 누량진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키로당 13,000원밖에 안 한다는데 횟감으로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먹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또 요리를 해도 되고요. 아무튼 도전정신이 좀 강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매운탕만 끓여도 키로당 13,000원면 본전 건질 것 같죠? 자, 다음으로 보이는 게 제빵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당연히 일본산이고요. 키로에 8,000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아, 요거 역시 가성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빵어는 방어와 흡사한 맛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워드셔도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선도가 끼깔나는 삼치도 보였어요. 4, 5kg급 되는 녀석들인데 키로에 만원씩이라고 합니다. 횟감이긴 하지만 부위 쪽으로 접근해도 좋을성 싶어요. 자, 한쪽으로는 동해 생물 오징어가 보입니다. 색은 좀 나갔지만 선도는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근데 요새 서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나고 있죠? 서해 오징어랑 동해 오징어가 맛이 조금은 틀려요. 요번주에 그 맛비교를 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해 대문어는 키로당 23,000원인데요. 저렴한 가격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리를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CU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고 선도 좋은 금태 눈볼대가 보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6,700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에 35,000원부터 4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선도가 완전 A급은 아니지만 횟감으로 먹는 데는 아무 손색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녀석들은 마리에 10,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은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금태 역시 큰 녀석이 맛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대지수산에 전복을 판매하고 계신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녀석들은 죽기 일부 직전인 녀석들이에요. 골라다마 키로에 17,000원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녀석들이고요. 사이즈는 키로에 한 10미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요. 그거보다 작은 녀석들도 있었고요. 8월호 사왔지만 관리 실수로 회사 직전인 녀석들을 완전히 죽기 전에 덤핑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녀석들은 사시다가 바로 얼리시고 요리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 역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일본산 큰 가리비도 보이네요. 1키로에 몇 미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1키로당 1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3키로급 참다랑어 새끼들도 보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 5,000원씩이네요. 물론 횟감으로도 가능하지만 회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고 요리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큼직한 10키로 오바급 참다랑어도 보였어요. 비록 이 녀석들도 새끼이긴 하지만 그나마 횟감으로 먹을만한 녀석들이죠. 1,000원씩인데요.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요만한 사이즈 참다랑어 회로 드실 때에는 숙성을 정말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트위스 수산입니다. 갈치는 트위스 수산이죠. 그럼 이것도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미노보트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통치에 열감되는 거 선호예요. 요런 거는 지금 키로에 12,000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특대 사이즈 청어 14마리 들어있어요. 요거는 한짝이 지금 5만원. 요거 단새우 마지막 하나예요. 요거는 한짝이 지금 4만원. 2키로. 갈치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이제 사이즈 올라가는데 요거는 350g짜리 열 마리예요. 요런 거 한짝이 지금 8만원. 요보다 크면 요 사이즈는 이제 AP급. 요 6개는 AP급 보시면 돼요. 좀 기스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450g짜리 열 마리. 요거는 한짝이 지금 13만원. 얘보다 크면은 요 500g짜리.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요거 5마리만 들어있는 거는 7만 5천원. 10마리 들어있는 거는 15만원. 그리고 뒤에는 더 큰 건데 요 가운데 요 700g짜리. 3마리 들어있는 한짝이 9만원 보시면 되고요. 양옆에 있는 거는 1000g짜리 물건이에요. 요런 거는 이제 2마리는 8만원. 3마리는 11만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400g짜리 열 마리. A급이에요. 요런 거는 지금 한짝이 11만원. 얘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 450g짜리 보시면 되고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얘도 14만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병어. 요거는 마리에 지금 9천원. 우러기는 이제 한짝이 2만원. 선어 탕감룡이에요. 삼치는 요거는 이제 3마리에 3만원. 문어는 지금 키로에 3만원 보시면 되고요. 오징어는 요거는 20마리에 한짝이 지금 6만원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많이 커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D8기둥과 D7기둥 사이에 있는 금우수산입니다. 소라 여기 중짜 같은 거 4천 5백원대. 키로에 4만 5천원. 얘는 이제 중대짜 7만 5천원. 얘 대짜. 대짜는 9만원. 멍게 강원도 멍게입니다. 이게 5키로 큰 거 3만 3천원. 네. 비단가림이 2만 8천원입니다. 5키로. 오늘 바지락은 2만 5천원. 한봉에 5키로. 네. 수입 생화분 2만 5천원입니다. 10키로에. 네. 물건들은 너무 없네요. 여름이라. 꽁화분 12천원. 자 항상 친절히 소개시켜드리는 금우수산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폐류점퍼들을 싹 훑어봤어요. 이 녀석은 생태의 고니가 아니지 싶어요. 정소죠. 그리고 손질된 갑오징어도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요거 요거 한 코에 만원 정도 하는데.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술안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금우수산이 너무 대용량으로 판다 싶으면. 그 옆쪽으로 오시면 요렇게 소량으로 판매되는 점프들도 있어요.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칠개도 요렇게 판매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튀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가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한 망씩 판매를 해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점프마다 요런 맛조개들이 보였어요. 가리마조개로 보이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뭘 해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번주까지 보이던 대마조개는 오늘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가리마조개들만 몇 개 점포해서 갖다 놓고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페류 점포들 쪽에서는 갑오징어나 이 가리마조개가 조금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점포로 이동해보시죠. 자 제가 홍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홍어를 자주 비춰드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곳은 B8기둥 앞에 있는 점포인데요. 큼직한 홍어들도 있고요. 조금 작은 홍어들도 있었습니다. 키로당 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홍어 필요하신 분들은 요쪽으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노란 가오리도 보였는데. 이 녀석들 얼마 전에 제가 잡으러 갔었죠. 애의 맛이 일품인 이 녀석들은 여름이 제철이니까요. 이 녀석들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조성 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회의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수산시장을 다 돌려봤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해산물의 다양성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먹을 해산물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한 번씩 노량진수산시장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